남아 있는지 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. 화면 속에서 그 육기나는 육지팡팡하던. 어머 세상에. 그 저기요. 발토 씨 일단 계약하십시다. 그냥 계약하고 기재해보고 그냥 계약부터 합시다. 좀 빨리 서빙해 주시면 안 돼요? 아 예. 제가 남자가 이라서 물리태스킹 좀 힘들어요. 우와. 우와. 우리 저기 우아한 레스토랑에서 지금 치즈라는. 그러니까 비싼 식상놈 같아요. 차이수랑. 차이수랑. 마른 소세지 그냥 이렇게. 맛있다. 이렇게 끓는 걸로 봤는데. 제가 먹는 소세지 98% 돼지 고기만 들어요. 이렇게 드셔보시면 어떠십니까? 아까 그. 너무 맛있다. 저기 그 큰 말발국처럼 생긴 소세지는 정말 식감이 그 육즙이 느껴지고. 얘 마른 거는 훈제 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요. 드셔보시면 조용해요. 안 짜요. 그래 안 짜 소세지가. 그러니까 이건 너무 건강한 느낌인 거라. 아이들을 위해서 도시락 반찬을 넣어줘도 될 만큼 건강한 맛이 있어요. له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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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